다른 데는 부가가치세니 책값이니 다 공제하고 주는데 여기는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학원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책값까지 포함이 돼서 환급을 해준다니까 내가 굳이 중고책을 사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타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해커스랑 다르게 환급이 늦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해커스는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 환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약간 놀랐던 게 다른 타사의 경우에는 책값까지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반면에 해커스는 책값까지 다 환급해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